미국의 스피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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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마다 감동을 준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지금부터 그의 스피치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의 스피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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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의 비 스피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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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에 대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토ён가 masyarak, 소비, 스피치와의 스피치와의 스피치로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상태를 1989 cu고 memories 제 선을 이는 어떤 프로그레스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상당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20만 명 더 아메리카노 어둠은 건강관리로 지급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만 명 더 아이들이 제가 오프스에서 3만 명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개의 영상 중엔 가짜 오바마의 스피치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진짜 오바마의 스피치 영상을 골라주세요 가짜 오바마가 있다고요? 히든싱어야 뭐야 이거 다른 오바마는 무슨 뜻이야? 5번 아니야? 5번? 전현무 씨는 5번 5번은 아닙니다 정답 정답 빨리 해보세요 가짜 오바마 3번 3번 3번이 진짜다? 진짜다 왜 무슨 얘기였지? 정답은 오바마의 스피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의 스피치 영상은 인터넷에 대한 인턴을 통해 정답은 오바마의 스피치 영상이었습니다 목소리, 확실히 오바마 목소리인데 근데 뭔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게 보자마자 뭔가 이게 이건 아닌 것 같고 3번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게 봐요 진짜와 가짜 당신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당신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이 중 진짜 버락 오바마의 영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역시 안 좋아해? 당신의 두 눈과 두 귀를 속인 가짜 스피치 영상의 비밀 바로 AI입니다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AI에게 14시간 분량의 버락 오바마의 스피치 영상을 학습시켰는데요 우와 AI는 딥러닝을 통해 오바마의 목소리만으로 입모양을 만들어낸 뒤 표정, 근육의 움직임, 배경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실사에 가까운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AI를 통해 유명인 얼굴에 전혀 다른 사람의 표정을 반영하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웃고 찡그리고 삐죽거리는 표정에 맞춰 원하는 인물로 즉시 변신할 수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선택만 하면 실시간으로 도널드 트럼프 조지 부시 블라디미르 푸틴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대사회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있나요?